콜린어마자의 더권씨 함께합니다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7367님이, 우리 뭐 짰나요? 호흡이죠? 호흡이 되다 보니까 말도 똑같이 합니다. 7367님,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라디오 켰는데 더권씨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. 시내타운에 이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라디오를 시작하셨죠. DJ로. 그러니까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이죠. 1시부터 3시까지 애프터클럽의 또 DJ를 맡게 됐습니다. 그 부제가 있잖아요. 애프터클럽의 부제.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새벽의 감성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까요. 거기서는 어떤 느낌의 덕샘을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? 좀 차분하고 좀 안정적이고요. 네네.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음악 얘기도 많이 하나요? 그렇죠. 음악 얘기하고 좀 인생 얘기 좀 하고 선곡과 함께 더불어서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원래도 시내 앞으로는 음악을 많이 틀잖아요. 거기서 경쟁력을 또 갖기 위해서 이야기를 또 많이 남들이 음악을 많이 틀 때 나는 얘기를 많이 하겠다? 경쟁력으로? 그렇죠. 약간 좀 막 쿨하게 음악 틀고 멘트 적게 하는 것보다 얘기 많이 하면서 교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컨셉입니다. 좋네요. 고민 있으신 분들 아니면 할 얘기 많으신 분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.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렇죠. 그렇죠.